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정신이 좀 혼미한 상태로 자기가 만든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어질어질한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. 그럼 봅시다. 제목 도둑고양이 같은 친구가 아무도 모르게 결혼을 했는데요. 아니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. 배신감 진짜 오자요. 말도 안 돼. 그래서 뭐? 너 뭐 돼? 원제 친구가 아무도 모르게 결혼했는데 진짜 너무 서운해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이번에 친구한테 너무나 어이없는 일을 아니 배신감도 느껴지고 있는데 여러분한테 좋은 업고자 글 써봅니다. 일단 저는 올해 서른 살이고요. 지금은 물론이지만 지금도 물론이지만 아주 예전 중학교 때부터 엄청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한 명이 있거든요. 솔직히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서도 나름 연락만큼은 되게 자주 하던 그런 친구였는데요.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냐고요. 저한테 말도 없이 갑자기 자기 인스타 계정에다가 웨딩 사진을 올리고 나 결혼했다. 결혼하겠다도 아니고 결혼했다. 이런 소리를 올려놓은 거예요. 저를 포함해서 주변 친구들, 아니 이 세상 그 누구도 이 친구 결혼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이러니까 너무 황당스러워요. 황당하다고요. 물론 얘한테 오랫동안 만난 남친이 있다는 거야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을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. 결혼할 거다 이런 말도 안 했으니까요. 그래서 너무 섭섭한 마음에 제가 좀 따졌어요.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 왜 나한테도 결혼한다는 얘기 안 했냐? 뭐야 이유가 뭔데? 이랬더니 주변에 부를 만한 사람도 딱히 없고 또 자기는 결혼식에 대한 로망 이런 게 하나도 없었대요. 그래서 안 불렀대요. 게다가 원래는 두 사람 모두 식도 생략하고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싶었는데 양가 부모님들이 이것만큼은 절대로 안 된다면 하도 소리를 찔러대서 정말 어쩔 수 없이 가족들만 불러다 최대한 간단하게 스몰 웨딩을 올렸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. 그러면서 본인도 그렇고 자기 남친 이제 남편이죠. 남친도 그렇고 시끄러운 게 너무 싫고 결혼한 다음에 여기저기 유난 떠는 것도 싫었다 등등등 뭐 집단에는 이유가 있다고 뭐라 뭐라 막 이야기를 하는데요. 저는 여기서부터 아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. 아니 솔직히 남자라면 또 모를까? 여자들은 그게 누구든 간에 결혼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있는 거 이게 정상 아니냐고요. 어떻게 도둑고양이처럼 모두를 다 속이고 아무도 모르게 결혼을 할 수가 있냐 이거죠. 그것도 저처럼 친한 친구들 아무도 안 부르고 소식도 안 전하고 나 결혼했다 이러고 혹시 요즘 이렇게 조용히 결혼하는 게 뭐 대세? 유행? 그런 거예요? 저 진짜 이해 안 되고 너무 서운한데 그럼에도 친구는 저한테 딱히 미안한 기색도 없어 보여요. 그래서 더 큰 배신감까지 느껴지는 중인데요. 이거 뭔가요? 얘는 도대체 왜 이렇게 당당한 걸까요? 혹시 뭐 요즘 제가 모르는 그런 게 있어요? 제가 비정상이냐고요. 말 좀 해주세요.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. 댓글 1번 아니 당사자들이 원해서 결혼식을 그렇게 하겠다 했다 이건데 여기서 무슨 도둑고양이까지 나오고 그래요? 친구가 뭐 대제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 참 성격 되게 이상한 스님이네. 어? 왜 네가 난리야? 2번 이런 것들 딱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게 만약 저 친구가 가족끼리 스몬웨딩 할 거라고 소식을 전했다면 뭐야? 나는 초대도 안 할 거면서 축의금은 내라 이건가? 이딴 소리하고 짜증 오지게 내고 구시렁구시렁 했을 거라고 전문용어로 이래도 지랄 저래도 지랄 3번 끌 끌 끌 맞아 잘 안 해 네가 비정상이요? 들을까? 저도 이 생각하면서 댓글 쓰려고 했는데 응 그래 네가 비정상이야 아이고 참 별게 다 서운하대 아니 이해 못할 게 뭐가 있어 어? 너 혼자만 안 부른 거 아니잖아 너 왕따 시킨 거 아니잖아 전따라고 전따 4번 그 친구가 오죽했으면 연락조차 안 했을까 여기에 글 올려놓은 꼬라지만 봐도 바로 알 수 있겠구만 끌 끌 끌 끌 5번 아니 결혼식에 대한 로망 없을 수도 있지 왜 모든 여자한테 로망이 있어야 하고 같아야 하지? 나도 그래요 식이고 너무 번거롭고 귀찮고 하기 싫었는데 그래 우리 집은 내가 우기고 설득을 할 수 있지만 또 남편 쪽 시댁 쪽은 아니니까 서로 맞추고 배려하고 그래서 주가 같은 거 다 생략하고 주례하는 분한테도 제발 다 필요 없으니까 짧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려가지고 빨리빨리 끝났거든 6번 아니 뭐 그래 친한 친구라니까 서운한 것까진 이해를 하겠어 근데 쓴이 하나만 안 부른 게 아니고 그냥 아무도 안 불렀잖아 그냥 조촐하게 양가 가족 모시고 했다는 건데 거기다 대고 정상이 아니라는 등 배신감이라는 등 도둑고양이라는 등 미친 건가? 각자 누구에게나 사정이 있는 거고 부부끼리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던데 대체 니가 뭔데 난리세요? 아니면 뭐 니가 뭐 돼요? 결혼 로망이 있는 거 정상이야 없는 것도 정상이고 근데 본인에게 로망이 있다고 없는 사람 등신 만들어가면서 욕하는 거 이거 비정상이다 병원 가야지 9번 뭐? 여자라면 누구나 결혼에 대한 로망이 있다고? 너 로망 났니? 아니 니가 뭔데 이 세상 모든 여자들 생각을 니 마음대로 판단해? 너 뭐 되냐고 10번 왜? 흰옷 입고 가려고 했는데 그걸 못해서 미치겠다 뭐 그런 건가? 참고로 이 쓴이는 도망갔습니다 두번째 사연 원제 돌신끼리 소개해주고 주선자가 욕을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목 그대로 돌신끼리 소개를 해줬다가 주선자인 제 지인이 지금 엄청난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대한 간단히 써볼 테니까 여러분 보시고 조언 좀 해주세요 먼저 여자 쭉 모설로 지내다가 연애 딱 한번 하고 바로 결혼을 했더랬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혼한지 좀 오래된 나이 40대 중후반 그리고 아이는 없습니다 중소기업 사무직이고 본인 명의로 된 집이 하나 있어요 외모! 이런 말 좀 그런데 완전 무턱에 앞니는 툭 튀어나오고 말 그대로 못난이 얼굴인데 본인 스스로 섹시한 고양이 상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물론 저를 포함해 그 누구도 절대 동의 안 하죠 옷도 굉장히 특이하게 입어요 호피나 레이스 공주풍 아시죠? 그런 것들 화장도 잘 못하는데 좀 우스꽝스러운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상대 남자의 스펙 중소기업 다니는 40대 중반이고 여자보다 좀 어립니다 한 2살 아이 없고 집은 있는데 혼자 살기 넓으니까 남한테 전세 줘버리고 본인은 그냥 작은 원룸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모아둔 돈 여자보다 훨씬 많고요 연봉도 더 많아요 키는 한 175정도 그리고 얼굴 몸매는 뭐라고 하죠 점심시간에 카페 같은 데가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자기관리를 잘한 그런 중년 배 안 나오고 깔끔한 그런 직장인 스타일이에요 부장님 같은 이 두 사람 소개팅하고 남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자 외모가 너무 아니지만 보니까 생활력도 있어 보이고 자기 일에 욕심도 있어 보이더라 이러면서 차근차근 알아가며 만나볼 의향이 조금은 있다고 합니다 서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딱 한 번 만나고 바로 결정하고 결단 내리는 건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러면서요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든 좋은 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보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런데요 여자가 오지게 화난 상태에요 엄청나게 왜 그런지 이유를 물었더니 헐 남자의 외모나 조건 등등 모든 것들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떨어진대요 학벌이나 직장도 자기보다 별로 나은 게 없다 그러고 그렇게 소개팅 주선자에게 엄청난 그런 욕설과 원망을 하고 있다는데 솔직히 저도 같은 여자지만 이거 어처구니가 없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댓글 1번 그 남자 혹시 쓰니 지인이랑 뭐 원수지간 같은 그런 겁니까? 빚쟁이 아뇨? 왜 저런 미친 여자를 소개해줘가지고 자기까지 고통을 당하냐고 그 지인 남자한테 귀싸대기 한 대 맞아야 될 것 같아요 벌받아야지 2번 와 나는 내용 보고 당연히 남자가 욕을 했겠구나 했는데 여자가 했다고요? 와 반전이다 근데 또 천만다행인 건 여자가 혹해가지고 매달렸으면 어쩔 뻔했어요 남자분한테 당장 연락처 차단하고 도망가라고 하세요 아니 근데 님 지인은 남자분한테 왜 그랬대요? 혹시 뭐 돈이라도 크게 떼인 건가? 나 이해가 안 되네 왜 그랬어? 3번 어우씨 나도 같은 여자지만 나이 많고 못생긴 여자들 왜 자꾸 저렇게 주제 파악을 못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네 어디 어플 같은 데서 발정난 놈들이 한 말 주워듣고 나는 섹시한 고양이상이야 이런 것들 친구도 싫고 아니 지인으로 두기도 싫어요 여하튼 주선자야 그 여자랑은 지금 당장 손절치고 남자분한테는 따로 정식으로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과하라고 하세요 4번 그래 꼭 보면 못난 것들이 이런 꼴값을 떤다니까 자기 주제도 모르고 꼴에 눈깔만 높아가지고 말이지 다시는 소개팅 같은 거 해주지 말고 아니 그냥 이참에 연금을 벌이라고 해요 설마 자주마 돈 잘 버는 훈남 총각을 원했던 건 아니겠지 그런 것 같은데 6번 아이고 승희 지인이 참 쓸데없는 짓을 했구만 그래 그냥 노촌녀 노총각도 아니고 돌싱들끼리 연결하는 거 진짜 어렵거든요 여하튼 이거 그냥 인생 공부했다 생각하고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아니 자기 스스로 고양이 상이라는 제정신 아닌 여자를 왜 저렇게 좋은 남자한테 어이구 내가 다 속상하다 그냥 고양이도 아니고 섹시한 고양이래요 상태가 심각해 보입니다 8번 사죄하는 의미로 남자분한테 좋은 여자를 다시 소개해주면 됩니다 아 물론 그 거지같은 고양이는 당장에 손절해야 되겠죠 이거 보니까 저도 갑자기 생각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제 아는 사람 중에 비수가 있다고 비수를 들이댄다 가슴이 비수를 꽂는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 비수 얼굴로 얼굴이 비수다 해가지고 얼굴로 상처를 주는 아무튼 걔 말고 제가 옛날에 성인 나이트에서 일할 때 맨날 오는 죽돌이 아줌마들 무리가 여러 무리가 있어요 그 중에 그 아줌마 얼굴은 이름은 제가 모르죠 말을 많이 해본 건 아니니까 이름은 모르는데 그때 20몇 년 전 당시 기준으로 한 40초 중반쯤 되는 아줌마였는데 지금 제 나이쯤 되겠네요 얼굴이 찌그러진 항아리 같은 뭐라고 해야 돼 여러분 서양 배 아시죠 서양 배 배가 위에는 좁고 밑에는 이만한 거잖아 얼굴이 딱 그래 이마가 이렇게 좁은데 볼 따고가 이만한 거야 너무 이상해 근데 근데 거기서 술 먹고 노는 아저씨들은 술에 취하고 또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막 그냥 립 서비스 해주고 하잖아요 와 누가 자기한테 그랬다고 달달한 복숭아라고 자기는 와 그 말하고 다니는데 아찔하더라고 그냥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근데 그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믿는 것 같았어요 믿고 싶었던 건지 어쨌든 달달한 복숭아라고 내가 봤을 땐 찌그러진 배였어 감사합니다 피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보고 들은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